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이민재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석이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6일이다 보니까 더 기다려지기도 하는데요. 모처럼의 황금 연휴에 다들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핫키워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계획 먼저 사오셨나요? 저는 아쉽게도 생방송이 있는데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이제는 명절 연휴도 각자 보내는 게 어느덧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걸까요? 올해 추석 연휴에 고향을 찾거나 집에서 쉬겠다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한 카드사에서 소비자 4천 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를 보면 추석 연휴에 고향이나 부모님 댁, 친척집을 방문하겠다는 답은 46%에 그쳤습니다. 이 외에 어떤 계획을 세운 분들이 가장 많았나요? 네, 바로 저와 같은 계획이 아닐지 싶었는데요. 바로 추식이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늘었지만 여행보다는 집콕을 선택한 이들이 30%나 됐는데요. 여행을 가겠다는 답변은 22.4%였습니다. 명절 문화가 달라진 면도 크지만요. 긴 연휴에도 물가와 교통난 등을 고려해서 집에서 휴식을 취하려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물론 물가 영향도 있겠지만 명절 스트레스를 피해 혼자만의 시간을 누리거나 여행을 즐기려는 분들이 많아지는 추세는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절반 이상이 남한의 계획을 세웠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기에도 깊은 뜻이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갤럽 설문조사를 보면요.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 보니까 젊은 세대는 연휴 기간, 가족을 찾는 대신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고 답했는데요.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지역과 지역을 오가는 교통비나 선물 비용 등의 지출을 줄일 수 있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도서관을 찾는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명절 이동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그만큼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여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이들을 보면 그 수가 예상보다 적습니다. 해외 항공권은 풍기 형상을 빚고 있다는데 그만큼 극과 극의 추석 연휴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실제 올해 여름 휴가철의 하루 평균 출국자는 17만 8천 명 수준인데 이번 추석 연휴에는 18만 명을 넘긴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키워드 마지막으로는 명절 금기여를 준비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겠다고 답한 46%의 분들은 잘 새겨두셔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오랜만에 만나서 좀 어색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질문 보수로 변신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금기여도 생기는 게 아닐지 싶은데 어떤 게 있나요? 대입 수험생들 그렇지 않아도 얼마 남지 않은 수능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을 텐데요. 추석 연휴에 가장 듣기 싫은 질문은 성적은 얼마나 나왔는지를 시작으로 수시모짐은 어느 대학이 재원했니 등이 꼽혔습니다. 취준생들에게는 너무나 잘 알지만 멈춰지지 않는 그 질문, 바로 언제 취업할 거니가 1위로 꼽혔고요. 미혼들에게도 답정로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결혼은 언제 하니입니다. 기혼 직장인도 피해가지 못하는 걱정스러운 이야기, 아이는 언제 등이 꼽혔습니다. 명절 계획 세우셨나요? 나 홀로 방콕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든 가족과 함께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든 마음 상하던 일 없이 좋은 기억만 가득한 추석 연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키워드 이민재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